우리의 소리를 찾아와서 이 소리는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비키니 입은 여자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. 사실 준비하면서 멘트는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사장님이 계속 웃으셔가지고 여러 번 해서 반복하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말이죠.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. 사장님께서 직접 실제로도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? 박수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. 저희가 이제 음악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러면 아마 사장님께서 또 다른 멘트가 나올 텐데 이제는 거의 반 개그맨 다 되셨어요. 자, 음악이 나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그린피아 사장님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소리입니다. 전도연도 왔구나 전지현도 왔구나 김태희도 왔구나 자, 여러분 하나만 더 할까요? 네 하나만 더 할까요? 네 자, 한 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 목소리까지 살려주세요.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멀리 멀리 가거라 멀리 멀리 가거라 멀리 멀리 가거라 자, 이 소리는 그린피아 사장님이 방귀 뀌고 휘젓는 소리입니다. 멀리 멀리 가거라 멀리 멀리 가거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정말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kk